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등록하는 방법 그 중에서 특히 전화번호로 친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앱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앱을 대체합니다 대체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여기에 톡 서로 주고받은 그 메뉴가 있고 왼쪽에 보면은 사람 아이콘 있죠 이것이 친구 목록이죠 그래서 이 친구 목록을 터치합니다 즉 목록을 터치해서 친구 목록을 터치하면은 최상단에 보세요 최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람 아이콘에 플러스 해 난거 있죠 이것이 친구등 친구를 등록하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친구 추가하라는 것이 나오고 qr 코드로 친구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연락처로 추가는 이건 전화번호로 친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은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추천 친구 카톡에서 추천 친구를 이렇게 추천 친구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전화번호로 그리고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락처로 추가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게 친구 이름이 나와요 이게 친구 이름이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확인이 희미하게 보이죠 이걸 딱 입력하면 확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친구 이름을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보겠어요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가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화번호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혹은 아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친구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020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서 저 위에 상단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여기 보세요 연락처로 친구 추가해놓고 친구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도 추가로 휴대폰에도 친구를 전화번호를 등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취소하면은 카톡에만 친구가 등록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은 전화번호에도 친구의 전화번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을 탁! 도치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저장했죠 여기서 다시요 여기서 저장을 최하단에 보세요 최하단에 보시면 저장이란 글자가 있죠 이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해서 친구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뒤로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가기 뒤로가기를 터치하면은 앞에 앞서 그 카카오톡으로 나옵니다 카카오톡에서 최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홍길동의 친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친구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아까 우리 친구 등록하는 아이콘이라 했죠 이것을 터치해 가지고 여기 추천 친구라고 있죠 이것은 카카오톡에서 나를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천 친구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친구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추천하는 친구들 친구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플러스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은 친구가 친구로 등록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여기 추천 친구 이분들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나를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나를 친구로 등록했든지 나를 친구로 등록했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친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카카오톡에서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등록하는 친구 추가하는 방법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추가도 한번 해보시고 QR코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톡의